서든어택2의 혁신적인 요소를 단 하나 꼽으라면 저는 획기적으로 개선된 그래픽 퀄리티를 말하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텅 쉐이딩 방식에서 벗어나 물리기반 쉐이딩을 사용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서든어택2에서 만날 수 있는 무기들은 모두 이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쉐이딩은 쉽게 말하면 게임 내 총기 같은 물건에 색칠을 하는 작업인데요. 물리기반 쉐이딩으로 더욱 실감나는 색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금속으로 만들어진 총기의 차갑고 거친 느낌이나 빛을 받을 때 샤방샤방한 느낌 같은 것들 그리고 주변 환경의 밝기에 따라서 총기의 시각적인 느낌이 달라지는 등의 효과를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서든어택2에서 가장 많이 바뀐 부분 중 하나가 캐릭터인데요. 개성있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원화 단계부터 3D까지 많은 고민을 하고 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든어택2가 FPS 게임이다 보니 캐릭터를 멋지고 예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캐릭터의 타깃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했는데요. 배경과 캐릭터가 조화롭게 어울면서도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게 하는 시인성 작업 그리고 레드, 블루 각 진영의 뚜렷한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작했습니다. FPS에서 플레이어가 가장 많이 보는 그래픽 오브젝트는 바로 총기입니다. 서든어택2는 총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실제 미국에 가서 총기를 만져보고 싸우는 체험을 했는데요. 이렇게 습득한 다양한 총기별 특징을 게임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특히 총기 특유의 금속 질감을 살리는데 많은 공을 기울였습니다. 서든어택2는 대한민국 넘버원 FPS 서든어택의 게임성을 계승한 게임이기 때문에 서든어택에 존재하는 인기 맵들을 대거 차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맵들을 계승맵이라고 부르는데 디테일하고 사소한 요소까지 고스란히 맵에 적용하였습니다. 특히 FPS에 적합한 기존 재미를 유지하면서 퀄리티를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습니다. 계승맵은 기존 재미를 유지하기 위해 그래픽 퀄리티의 제약이 있었다면 서든어택2의 새로운 맵에서는 제약 없이 마음껏 그래픽 퀄리티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전투에 방해되지 않는 리스폰 지역과 원경을 통해 보다 사실적이고 아름다운 비지어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유저가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감정을 끄지 말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폭파 미션에서 대규모 폭파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떤 FPS의 게임보다 강렬한 서든어택2만의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FPS 유저는 게임을 실행한 직후부터 게임을 종료하는 순간까지 매 순간 끊임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서든어택2는 특히 다양한 맵과 게임 모드, 여러 총기를 선택할 수 있고 특히 무기 개조 시스템을 통해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등 게이머가 선택해야 되는 경우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든어택2는 제작 초기부터 쾌적한 UI 설계에 중점을 두었고 지금은 여러가지 시도를 통해 쉽고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서든어택2는 서든어택2의 명확한 타격감을 유지하면서 액션 영화처럼 리얼하고 화끈한 맛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기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든어택2에서는 서든어택2의 다소 가정된 개미지 모션의 스타일은 그대로 의지를 하면서 캐릭터가 총알을 맞는 부위, 속도, 자세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서로 다른 피격 모션과 사망 모션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좋은 타격감이라는 것은 잘 만들어진 여러가지 요소 요소들이 하나로 모여서 타격감의 완성도를 높이는데요. 저희는 이런 타격감을 높이는데 각 피격 노드마다 정말로 다양한 피격 애니메이션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데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타게임에서 느낄 수 없는 아주 역동적이면서 임팩트 있는 데스 애니메이션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FPS 장르에서 사운드는 타격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저분들에게 타격감이 느껴지는 총기 사운드를 들려드리기 위해 미국 현지에서 총 40여종에 달하는 실제 총기 사운드의 녹음을 진행했고 탄피와 수류탄, 발소리 등 게임 내에 출력되는 모든 재질별 사운드를 국내 최고의 폴리 아티스트들과 함께 녹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디테일한 작업들의 결과물로 인해 서던어텍프 특유의 타격감과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던어텍프 특유의 타격감과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올릴 수 있었습니다. 서던어텍프 특유의 타격감과 게임의 몰입을 진행했고 서던어텍프 특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녹음을 진행하여 ều 기준으로 인해